아까 우리 김도우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. 저에게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, 저 지금 다쳐서 끌려가는 백노인, 빨간 우비를 입은 총관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? 가서 몸으로 일단 덮치죠? 잘 검토해 보세요. 백노인이 지금 우측 두정부 골절상,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이게 그 상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. 네? 네?